안녕하세요 탈르밤입니다. 오늘의 카드는 이렇게 밑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위에 있는 카드가 세워지는 센터 스텝 2절 카드에요 또 이 카드를 열어서 그 사이에 led 초포를 넣어두면 마치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는 듯한 효과가 나는 카드라서 이 세트와는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센터 스텝 2절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카드에 쓰여진 스탬프는요 파이어사이드 트리밍 이라는 스탬프에요 여기에서 모든 이미지를 사용했구요 이 세트와 같이 나오는 다이컷으로 모든 이미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위에 있는 양말들은 어 메리 헬로라는 호스트 세트에서 사용했어요 카드 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드 베이스는 스모크 슬레이트 라는 종이에 가로 5와 2분의 1 그리고 세로는 11인치로 잘라주세요 잘라진 카드 베이스를 심플리 스콜링 보드 위에 올려서 스텝 2절 카드 접이선을 표기합니다 미리 꽂아준 스콜링 표시선을 따라 스콜링 선을 그어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스콜링한 표시선은 2와 8분의 7인치 부분에서 표시선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은 샘플 카드를 보시면 스콜링이 위 아래 1과 4분의 1인치 부분 선만 스콜링이 되어 있어서 일단 5와 8분의 7인치 부분에는 위에서 1과 4분의 1인치 부분만 스콜링 하시고 또 같은 폭으로 아래에서 1과 4분의 1인치만 스콜링 해주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칼로 자를 부분이라 이 부분을 일단 연필로 선명히 그리고 나머지 점선을 스콜링 해주세요 세번째는 6과 8분의 7인치 부분에서 선이 그려진 가운데 부분만 스콜링 하시고 그리고 9인치와 10인치 부분은 선이 그려진 위 아래 부분만 스콜링 하시면 됩니다 스콜링이 끝났으니 연필이 그려진 부분은 페이퍼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려진 선에 맞게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이제 접이선에 맞추어서 종이를 접어 주는데요 본 폴더를 사용해서 접이선을 눌러주시면 예쁘게 접을 수 있어요 종이를 접을 때는 표시된 선만 접히도록 조심해서 접어주시는게 중요해요 카드 위에 붙일 배경지인데요 이 배경지는 벽난로 뒤와 바닥에 쓰였어요 이 배경지 세트는 In Good Taste라는 배경지 세트에요 먼저 바닥에 쓰일 종이는 5와 4분의 1인치 그리고 1과 2분의 1인치로 잘라주세요 벽난로 뒤에 들어갈 배경지도 2와 4분의 3인치 그리고 3과 8분의 7인치로 잘라주세요 잘라진 배경지는 각각 위치에 붙여주는데요 먼저 바닥 부분은 이렇게 폈을 때 안쪽에 붙여주시구요 그리고 벽난로 뒷부분에 들어올 부분은 카드 중앙에 붙여주세요 벽난로 옆은 흰색 종이의 벽돌 엠보싱 폴더로 패턴을 찍어서 붙일 건데요 흰색 종이의 사이즈는 1인치 폭에 길이는 약 5인치 정도로 2장을 잘라줍니다 잘라진 종이는 이 엠보싱 폴더 사이에 넣어서요 다이컨 머신에 돌려서 엠보싱 처리를 해줍니다 엠보싱 된 종이는 길이에 맞추어서 잘라주시고 이제 붙여주세요 종이를 잘라 붙일 때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앞부분과 그 다음에 맨 끝부분 작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붙였습니다 카드의 베이스는 완성되었구요 이제는 스탬프를 찍어서 카드를 장식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벽난로 스탬프를 찍습니다 작은 스탬프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스탬파라토스 위에 다 올려서 한꺼번에 스탬프 하겠습니다 몇개의 이미지는 두개가 필요해서 스탬프는 그대로 놔두고 종이만 바꿔서 두번 찍었어요 사슴 조각상은 벽난로 좌우에 놓을거라서 미러 스탬프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좌우가 바뀌게 찍습니다 미러 스탬프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잉크는 반드시 메멘토 턱시도 블랙 잉크를 사용해주세요 이게 선명하게 잘 찍히거든요 스탬프된 이미지들은 스탬핑업 블렌더로 이렇게 컬러링 해줍니다 컬러링이 다 되었으니 이제 벽난로를 다이컷 해보겠습니다 벽난로와 안에 화구 다이컷을 그림에 맞게 잘 고정 후 다이컷 해주세요 다이컷된 벽난로는 카드 베이스에 올려서 벽난로의 화구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 놓은 후 그 위에 다이컷을 고정해서 베이스 부분을 다이컷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구 부분에 구멍이 났죠 이렇게 벽난로를 대면 딱 맞습니다 벽난로의 구멍 뒤에는 이렇게 벨륨 페이퍼를 뒤에 덧대어 붙여줍니다 벽난로를 칸에 붙이는데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 폼 스티커를 뒤에 붙여서 붙여줍니다 벽난로의 화구와 뒤에 있는 구멍이 잘 맞게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벽난로를 붙였는데요 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빛이 비칠 수 있는 구멍이 생겼어요 컬러링한 이미지를 다이컷 하기 전에 메세지도 다이컷을 미리 하기 위해서 글씨 스탬프도 찍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다이컷을 준비해 주세요 컬러링된 이미지에 다이컷을 다 올려서 고정해 가지고 다이컷 해주시면 됩니다 미러링해서 찍은 사슴은 종이를 뒤집어서 뒤에 조명을 비추어서 보이는 이미지를 다이컷을 고정해서 다이컷 해주세요 나머지 이미지도 다이컷 해주시면 되구요 카드 안에 스탑퍼로 쓰이는 메세지도 이렇게 다이컷 해주세요 스탑퍽은 다이컷이 없기 때문에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오려주세요 램프는 일단 가운데에 마커로 색을 칠해주시구요 연한 회색으로요 그리고 그 위에 촛불을 붙일 겁니다 촛불 이미지가 좀 커서 그 안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게 오려서 붙일 거거든요 벽난로 안에 들어가는 불꽃 이미지는 다이컷 되어서 그 위에 마커로 칠해주는데요 연한 노란색 그 다음에 진한 노란색 그 다음에는 주황색으로 차례로 칠해주세요 스탑퍼로 쓰일 메세지 부분은 메세지 밑부분에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나무 분양의 배경질을 이용해서 액자 플레임을 만들어서 그 위에 붙일 거에요 이제 모든 이미지가 거의 준비되었는데요 사슴 장식을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이 글리터 펜으로 덫을 칠해주면 글리더가 묻혀주면서 반짝반짝한 사슴이 되요 그리고 사슴을 좀 도톰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컷을 그냥 한번 더 한 후 사슴 이미지 뒤에 더 붙여주세요 이제 완성된 이미지를 벽난로 위에 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킹을 풀로 붙여 주시구요 그리고 요 가랜드도 붙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붙여 주시면 되구요 만들어진 사슴도 벽난로 양쪽에 붙여 주는데요 사슴의 윗부분은 풀이 묻지 않게 조심해서 풀을 바르세요 사슴을 두겹으로 붙인 이유는 사슴의 윗부분이 혹시 꺾이지 않을까 싶어서 단단하게 하려고 두겹으로 만들었어요 두개의 램프들도 사슴 위쪽에 양쪽으로 예쁘게 붙여주세요 램프를 좌우 대칭에 잘 맞게 하려면 이런 자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훨씬 편리해요 이제 벽난로에 화구를 꾸미는데요 장작 받침대 다이컷을 안에 붙이고 장작을 그 위에 올려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장작 위에 불을 올리면 벽난로 안에 장작불이 다 완성이 되요 마지막으로 이 스텝이질 카드를 세우게 하는 스타퍼를 만드는데요 아까 만들어 놓은 메세지 뒤에 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카드 안이 비좁아서 확실히 촛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미리 넣어 촛불을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에 카드를 세워서 그 바로 앞에 메세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촛불을 넣어도 카드가 잘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센터 스텝 2절 카드가 다 완성되었어요 처음 카드 베이스 재단할 때는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과정은 그리 힘들지 않으셨죠? 이렇게 카드 안에 촛불을 넣어서 보면 정말 벽난로 안에서 장작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멋져 보이는 카드 같아요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멋진 카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